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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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우리 지난 시간에 명사 배웠어요. 명사가 하나인 것을 단수명사라고 하고 단수명사 앞에는 어, 나, 앤을 붙인다고 배웠죠? 오늘은 두 개 이상 되는 명사를 배울 거예요. 우리가 명사가 두 개 이상, 여러 개인 것 복수명사라고 하는데 그 복수명사는 어떻게 쓰는지 오늘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pencil, 연필 and then pencils. 오, 연필들 연필들, 연필이 여러 자루니까 s가 붙었네요. 자, 이렇게 복수명사일 때는 대부분의 복수명사에는 단어 뒤에 s를 붙여서 사용해요. ball, balls girl, girls rabbit, rabbits 아하, s를 붙이는구나. 자, 기억하면서 다음 예문 볼게요. 네,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복수명사는 대부분의 단어에 s를 붙인다고 얘기했죠? 그렇다면 대부분이 아니니까 s가 붙지 않는 것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s가 아닌 다른 것이 붙는 단어들 배울게요. 자, dress, dresses 드레스들은 s가 아닌 es가 붙었어요. 자, es를 붙이는 이유는 발음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자, bus, buses 버스들 box, boxes 상자들 brush, brushes 붓들 watch, watches 손목시계들 자, 우리 s, x, sh, ch 로 끝나는 명사는 es를 붙여서 복수명사임을 나타내요. 친구들, 우리 오늘 배운 s와 es가 붙는 복수명사 꼭 암기해 주세요.